정말 무서운 빚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주 돈을 아껴 쓴다고 했지만 이번에 보내산 규모가 전년 대비 5.2% 증가했네요 그리고 또 내년에도 빚을 내 가지고 돈을 써야 되는 모양입니다 문정권 하에서는 대개 1년에 100조 원대 채무를 증가시켰는데 윤석열 정부도 아껴 써가지고 46조 정도 그럼 이 빚을 나중에 누가 갚을 겁니까? 한국이 고성장 국가도 아니고 제가 항상 주목하는 건 그거거든요 당신 사정이 어떻든 간에 수입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수입 안에 산다는 이야기는 성장률이 지금 2%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성장률이 2%라는 것은 소득 증가율이 2%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지출도 2% 안에 묶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참 노력을 한다고 해가지고 1년에 빚을 46조 원 정도 치는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더 아껴야 된다는 겁니다 5.2%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소득 증가율의 한 2배 정도를 여러분들 빚을 증가시킨 겁니다 이게 아껴 가지고 짠 본예산인 거예요 나중에 안 터지겠습니까 매년 빚을 50조나 100조 원 정도 늘려가는데 이 나라가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돈 들어갈 때는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늙어가니까 돈이 새는 데가 너무 많은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벌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인 기준으로 많이 버는데 이놈 저놈이 다 빨대를 꽂고 그냥 빨아먹는 겁니다 결국은 터질 거라고요 터진 다음에 이제 울고불고 무슨 수습책을 마련하겠죠 노력해가지고 전년 대비 5.2%를 증가시켰는데 예산 규모를 그거는 당신들 사정이고 당신들 소득이 2%밖에 증가를 못하는데 또 여러분들 뭐죠 지출을 나라 여러분 지출을 5.2%를 하냐 그거는 당신들이 지출해야 되는 것은 당신 사정이지만 어쨌든 수입보다 2배 정도의 증가율을 윤정부 하에서 또 이렇게 증가시키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그러나 뭐 0% 증가시키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정치적인 반발이 심해가지고 또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렵겠죠 이래저래 참 개인은 허리를 쫄라 밀 수가 있는데 국가라는 공동체는 결국 마지막에 가가지고 뻥 터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허겁지겁 그냥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가 정권교체 이후에 처음 짜란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2022년도 본 예산보다 5.2%가 늘어난 639조 원이다 독일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입니다 조금 이따 여러분 나오시겠지만 독일이 우리보다 인구가 1.7배입니다 국가의 국토 면적이 1.7배입니다 대한민국은 한참 멀었습니다 우리보다 이러면 독일이 우리가 독일보다 잘 삽니까 우리가 독일보다 기술력이 뛰어납니까 우리가 독일보다 산업력이 깁니까 우리가 독일보다 부자 나랍니까 그런데 빚을 1년에 100조 이번에는 뭐 어떤 63 네 60 몇 조죠 46조 정도 빚을 진 거죠 정신들 차려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자영업자 15억씩 여러분들 80% 깎아줘요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독일이 우리보다 인구가 1.7배고 이런 부자 나라입니다 유럽에서 1등 부자 나라 그 나라의 예산 규모가 한국보다 현자에 적은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정신들을 나중에 울고불고 하려면 나라의 이런 빨대를 빨고 먹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공기업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러니 어떻게 나중에 안 망하겠습니까 부도가 나겠죠 뭐 언제가 문제지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정부는 추가 경쟁 예산 79조 원이 포함된 올해 예산 총액보다는 6%를 줄인 거래하며 헐리토를 쫄라맸다고 하지만 본 예산보다 31조 원 불어난 예산이라는 점에서 긴축이라 하기에는 어렵다 내년 역시 정부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서 적자 국채 46조 원을 새로 찍어야 된다 4년 만에 연간 국가 채무 증가폭이 100조 원대 밑으로 떨어졌다고 하지만 내년에도 국가 채무가 66조 원이 늘어난다 수입 내 지출 이것은 만고불변의 경제 원리입니다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하라는 겁니다 수입 범위 내에서 예산 639조 원에는 내년 때 국가 채무가 66조 원 늘어난다는 겁니다 66조 원 가운데 46조 원 정도는 국채를 찍어가 다음 세대 한 게 떠넘기겠죠 한마디로 대책이 없는 나라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도 이해를 하죠 갑자기 조여 매면은 여기저기사 아우성이 터지지만 국민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뭘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냥 자리만 지키다 나가겠죠 잘 지키면은 재임기간 중간에 넘어갈 거고 잘 못 지키면 터질 거고 그런 거죠 다 이러면 뭡니까 그냥 뭐 돌리기라고 합니까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 불어난 정부 썸썸이를 줄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새삼 깨닫게 해준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400조 원대 예산을 5년 만에 600조 원으로 불려놨다 나라빛이 5년간 450조 원이 불어나서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이 됐다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개방경제와 교역을 통해서 살아가는 국가와 부존자원이 없이 에너지를 전량 수입해야 되고 원자재를 수입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나라는 딱 두 가지지 않습니까 재정적자를 방어해야 되고 경상수위적자를 방어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방어하지 못하면 외자가 유출되고 신용평가회사의 등급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재정건전성 돈이 하늘에 떨어지는 거 아니고 벌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 버는 그 환경을 좋게 하고 생산 코스트가 올라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래 안 하면 다음에 자식들하고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외환위기 때 봤지 않습니까 20년 30년 만든 알짜배기 자산이나 기업을 매각해야 되는 것을 어제도 외환은행에 대해서 뭐 2600억 의긴가 론스타 이름 지불하라는 그런 국제기관의 이런 판결이 나오는데 그것도 뭐죠 야물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략으로 내세웠던 병사 월급 200만원 부모수당 월 100만원 실행하기 계산이 반영돼서 복지예산정가분 구조원이 전체 예산정가분의 3부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현금을 주는 복지지출은 일단 늘리게 되면 되돌리기가 어렵다 한국은 마지막까지 갈 겁니다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터져야 되겠죠 그 많은 빚을 앞으로 다음 세대한테 어떻게 떠넘길 겁니까 양심불량입니다 윤리불리 불량 정의감 불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선일보의 슈스톤 지국장으로 계신 분이 아주 멋진 것을 지적하셨네요 독일이 대한민국의 면적이 1.7배고 인구가 1.7배고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는 그야말로 모범국가입니다 그 예산보다 대한민국 예산이 많습니다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뜯어먹고 사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 일본이 누굽니까 국회의원들이잖아요 보좌진이 6명 5명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 이 민족은 피눈물 흘려야 있죠 다음에 좀 개선이 될까 자력으로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최수철님이 써신 글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 국가재정운용 예산은 513조원입니다 2020년도 국가재정운용 금액 중 한국은 특히 공무원과 정치인들을 위한 지출이 지나치게 많은데 세계적으로 국가규모에 비해 국회의원의 금액과 활동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2019년 우리나라 예산은 469조원이고 독일은 439조원입니다 2019년이 이렇으니까 지금은 훨씬 더 독일보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독일은 439조원으로 대학까지 무상교육 아동수당 등으로 만 15세까지 매월 평균 30만을 줍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업이 없는 사람, 노약자, 빈곤층에게 생계비, 주거비를 주기에 국민들 모두가 큰 걱정, 희생을 할 수 있습니다 50조원 국방비로 17만 명의 직업군인들에게 1인당 월급 250만을 줍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2019년 독일 인구는 8300만 명으로 한국 총인구수의 1.7배 수나 되지만 대한민국보다 예산이 30조원이나 더 적습니다 독일 예산이 2019년이 그렇습니다 인구가 1.7배 많고 땅도 1.7배가 넓은 독일이 한국보다 30조원이나 더 적은 예산으로 빈곤층 없이 1등 복지 국가라는 겁니다 아마 지금은 제가 볼 때는 30조원 정도 아니고 100조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독일하고 한국을 비교해보면 참 좋겠네요 예산을 빼먹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무슨 위원인이 해가지고 무슨 장관급 대우를 해주고 차관급 대우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들 사는지 정말 참 납득하거나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어린 시절에 부모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걸 봤기 때문에 참 저희는 저는 뭐 이 금금절약한다는 것이 몸에 완전히 빼여 있습니다만은 또 그것이 올바른 일이고 예유가 있든 예유가 없든 간에 돈을 써야 될 때는 써야 되지만 아낄 때는 아주 철저하게 아껴 쓰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고금리가 막 시동이 걸린 상태인데 이제 빚을 진 경제주체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여러분들 낸 정책이라는 것이 자영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한테 15억까지 원금을 무슨 80%인가 90%를 탕감해 주겠다 그걸 여러분들 박수를 받겠지만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얼마나 원성을 듣겠습니까 참 이래 가지고 독일 예산보다 이미 2019년도에 30조 원이 많으니까 대한민국 예산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빼먹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삽질하는데 얼마나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가 그중에 여러분 저런 데 어떠면 국회의원 여러분 방이 왜 그렇게 넓어야 됩니까 보좌진을 왜 7명 8명을 둬야 됩니까 왜 기사 딸리려면 차는 있어야 됩니까 그게 다 예산이 투입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나라는 정신을 나중에 그냥 부도가 나가지고 그냥 아이고 아이고 돼도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면 얼마나 또 억망진창입니까 교육은 또 무슨 중고등학교는 무슨 지방교부금인가 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 또 헛돈을 쓰는 겁니까 정말 참 나라가 보면 정말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조선이버의 휴스톤 지국장을 계시는 최수철님이 독일과 비교했기 때문에 독일과 다음에 한번 심층 비교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유럽의 프랑스나 벨기에나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는 의원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좋은 날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날이 삼성전자가 돈을 잘 벌어주고 SK하이닉스의 이름 돈을 잘 벌어주고 그 좋은 날들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진실은 보통 사람들에게도 유효하지만 우리가 함께 사는 공동체에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죠 좋은 날이 오래 안 가는 겁니다 좋은 날이나 항상 비오는 날 구전날을 대비해야 되고 아껴 써야 되고 고정비 성격의 지출을 늘려서는 안 되고 가능하면 많은 경제주택들은 자립자존해야 되고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는 사람들이 국가가 부조하는 것은 해야겠지만 이렇게 안 가면 교역을 하는 나라가 그 예산을 염출하기 위해서 조세와 준조세 부담을 계속 올리게 되면 그게 원가에 그대로 증가가 돼가지고 다 공장이든 밖에 가서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밖에 가서 지으니까 일다운 일이 없으니까 또 자영업을 해야 되고 자영업은 뭡니까 과당경쟁이 이루어지니까 또 빈곤처럼 떨어지고 그걸 또 국가가 보조를 해야 되고 건강보험료는 여러분들 지불하는 사람만 계속 지불해야 되니까 직장인들 건강보험료는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또 원가에 다 임금에 여러분들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 임금 자체가 또 경쟁력을 낮추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참 상황이 된 거죠 지금 뭐 얼어붙은 주택 매매 시장 10년 전 수준으로 금매도 안 팔린다 아파트 가격이 2에 3억씩 떨어진다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파이어 세일 도저히 원금을 상하나 사나가다가 여러분들 안 돼가지고 헐값으로 자산을 매각하는 저는 일종의 예고편이자 전조이자 친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쨌든 일교에 해결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은 예산 빼먹는 사람이 정말 많은 사회입니다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든 사람은 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죠 무슨 뭐 공공기관에 또 비정규직 제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나도 모르겠습니다 가다가 뭐 터지고 나면 다 알아서 대기를 하겠죠 제 사람들이 그렇게 멍한지 다가오는 미래가 그냥 검시해 보이는데 그거를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얼마나 어려움을 심하게 겪겠습니까 조선조의 임진왜란 준비하는 거나 지금이나 구한말이나 그래도 참 60년 70년 8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그래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전략적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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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